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윤창환 교수는 말한다.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사에게 바로 연락이 온다면 1초에 생사가 나뉘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된 윤창환 교수의 핫라인 재능기부. 경기도 일대 다른 병원들에 자신의 핫라인 연락처를 남기고 24시간 언제라도 달려간 결과. 지난 5년간 야간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시간은 30분 이상 앞당겨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응급환자를 1초라도 빨리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윤창환 교수는 말한다. 의사야말로 환자보다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이것이 K7과 윤창환 교수의 핫라인 재능기부. 이것이 K다운 생각. 디자인드 바이 K7